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겉면이에요. 그리고 보통 옷은 안을 딱 뒤집어서 안쪽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마무리 봉지에 선이 절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절개 사이를 이렇게 봉지에 실을 엮어 가지고 만들어낸 선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거는 안쪽이 어디까지 다 뒤집어 봐도 없네 밖에도 없네 완전 매끌매끌매끌. 이거는 지금 아래 밑단도 마찬가지지만 소면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아래쪽을 뚝 떨어지면서 흐르는 맛으로 입으실 수 있는. 보통 이런 홀가몬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캐시미어나 아니면은 울 소재나 진짜 비싼 것들 있죠. 완전 고급 봉제.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실을 홀가몬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봉제를 시작 이쪽에서부터 실 짜기가 시작이 됐어요. 그러면은 이 한 판을 만드는데 그 실이 끊이지 않고 쭉쭉쭉쭉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컬러감도 디자인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편집 가지고서는 안 돼요. 그냥 홀가몬트 기계가 따로 있어야지만은 이 봉제 작업이 가능하대요. 그런데 그 홀가몬트 기계가 일반 컴퓨터 편집 기계보다 훨씬 더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라든지 인건비 때문에도 홀가몬트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입으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 맛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비싼 소재를 가져다가 홀가몬트를 쓰는 거거든요.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홀가몬트가 좋긴 좋아. 날 서지도 않고 딱 부드럽게 딱 떨어지는 거 좋아요. 그런데 얘가 나중에 세탁을 잘못하면 얘가 휙 돌아가는 거야. 그럼 옷이 얼마나 아까워요. 그래서 이 옷은요.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우리 배 나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 막 부퉁부퉁 튀어나오는 거 싫잖아요. 이런 부위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홀가몬트 기법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요런 솔기들은 이거는 봉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봉제만을 넣어서 홀가몬트에 부드러우면서 안쪽에 착착 감기는 듯한 그러면서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니트라는 게 뚱뚱해 보이는 이유가요. 엉덩이나 팔선이나 이런 데가 뭔지 모르게 내 체형을 벗어나서 이렇게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뚱뚱한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어디 한 군데가 날이 선 게 없어요. 아랫배 쪽도 마찬가지. 그 다음에 소매도 마찬가지. 위로 쭉 올라와서 보시면은 어깨선도 들뜸이 없이 어쩌면 이렇게 쭉 너무너무 예쁘고요. 목선도 보세요. 목선도 이렇게 지금 라인이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목걸이 한 것 마냥 뭔지 모르게 좀 안정감이 딱 느껴지잖아요. 넥라인도 요크 넥스탈로 돼 있어서 되게 예쁘고 중요한 건 목부분마저도 부드럽게. 멋스럽게. 진짜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카멜 칼라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품이 좀 여유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정사이즈 일단 구입하시는 것을 권하겠고요. 만약에 반사이즈 입으신다면은 하나 더 아래쪽으로. 그러니까 5반은 5사이즈. 66반은 66사이즈. 이렇게 사시면 돼요. 그래서 딱 달라붙는 이런 스키니도 괜찮고 저처럼 와이드 팬츠에다가 이렇게 그냥 약간 루즈하고 박시하게 살짝 트임도 있으니까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기도 너무너무 괜찮은 거죠. 멋스럽죠. 멋있죠. 근데 겨울에는 진짜 이런 옷 하나쯤은 있어야지 코트 안에다도 입고 패딩 안에다도 입고 자켓 안에다도 입고 이러잖아요.